말씀 가지고요 이 삼치를 볼 수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면서요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 예배 완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육자 부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강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일강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설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237을 볼 수 있는 전도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237이냐 어떤 세 가족은 237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237은 전 세계의 나라 숫자죠 전 세계의 237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237을 볼 수 있는 전도자 그랬는데요 오늘 복음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7개국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237나라, 오천종족, 세계복음아 이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37나라, 복음아, 오천종족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나라 살릴 계획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인 237나라 이것을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참된 원약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4등전 13장 말씀은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1차, 제1차 선교여행에 대한 기록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제1차 전도여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면서 쫓아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요 오직 2, 3, 7나라 살리는 5천 종족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면 우리도 2, 3, 7나라 5천 종족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나만의 복음,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2, 3, 7나라 5천 종족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예원교회 오기 전이죠 예원교회에서 올 10월 되면 만 20년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0여 년 전에 일본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장기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단기 비자 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일본 선교사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던 친구 목사님이 안식년 맞아 와가지고요 나하고 같이 일본에서 사육을 같이 하자, 동력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때 펄쩍 뛰었죠 절대 못 간다 위하에서 기도는 하지만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1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못 간다 기도는 할게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안식년 맞아가지고 뉴질랜드로 가고 이제 한 해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절대 갈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이 되면서요 결국은 연말 되어가지고는 제가 섬기고 있던 개척교회 이제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개척교회까지 물려주고 저는 일본으로 가게 됐잖아요 일본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이 친구가 자기는 일본에 못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가느냐 파송함 교회에서 왜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탈했냐 그런 죄목으로요 뭐라고요? 선교지를 이탈했다고 뉴질랜드에 가서 쉬고 있다고 선교비를 지원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돌아오질 못한다고 통보가 있어요 저는 이미 교회를 다 사임했고요 하는 수 없이 혼자 출발했죠 일본에 가서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는 선교가 안 된다 일본 그러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선교사의 무덤이구나 어느 정도였는가 저를 인도한 목사님 한 분이 고부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가서 보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뭘 하는 거니까 낮에는 교회에서 주무시고 밤에는 빵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선교가 안 되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요 집안에 보니까 아파트인데 교회에 있어야 될 집기들 의자, 강대상, 오르간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거실, 방 꽉 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새를 물 수가 없어서 철수했다 언젠가 또 문을 열면 가져가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이 안 보이시길래 사모님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만 사모님은 김치 만들어서 판매하러 노상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나가셨고 안 계셨어요 여기에서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일본 선교가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본 선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본 선교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다락방 하는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강용주 목사님 인도로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곤 했는데요 거긴 가보니까 그 당시에 성도가 150명이었어요 작년 성도가 150명 우리 한국 같으면 한 10배 1500명 교회의 성도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일본에도 참된 복음이 있으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저를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교단 교회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뭔가 색깔이 있어 보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락방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요 장기 비자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국내로 나오게 되어졌고 또 그때 단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전도 전도자이고 또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본 선교가 안 되어지는 것과 또 선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더욱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세계보금화 지금은 이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이 각인되어져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원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정말 생명 살리고자 하는 세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 그런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세계보금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2, 3, 7을 볼 수 있는 전도자로서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 3, 7을 위한 현장의 증인입니다 2, 3, 7을 위한 현장의 증인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등지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군인의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로세 첫 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줄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드디어 보금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죠 적극적으로 확산되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뜻만은 아니었어요 이들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력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이 더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인일조라 그러죠 파송은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이들을 함께 파송한 세 명의 전도자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여여 언급된 이 다섯 동력자들 이들의 이름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은 그들의 출신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유대인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루교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만화에는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바울의 전 이름인데 길레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이고 교육을 받은 그런 라비였습니다 이런 다섯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볼 때 서로 다른 신분,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한 가지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2, 3, 7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 다섯 명이 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요 34년 전에 단임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35주년이 되잖아요 내년 10월이 되면 본당, 혼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중직자들도 세우게 될 텐데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단임 목사님이 본 교회를 설립했어요 장로님 중에 한 가정은요 주위에 여러 교회를 쭉 다녀보면서 어느 교회로 등록을 할까 경향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 전에 이제 있던 본당 입구에 보니까 세 개 지도가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고 거기에 선교하는 지역마다 또 선교사님 이름 이렇게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정해야 될 교회는 이 교회구나 그래서 예원교회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도 심화하고 계셔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교회로 설립했고 또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등록하게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당이 혼당되어지고 나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이루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바로 5인 1조가 그랬어요 5명의 동력자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파송되는 두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파송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지역 성도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졌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엔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다섯 동력자들은요 성령의 인도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왔어요 이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게 뭡니까? 앞으로도 이들을 선교 현지로 이렇게 내보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파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선교 현지에 가야 되지만요 내가 가지 못할 형편이면 우리는 대신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돼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한 가정을 파송하지 못한다 단독으로 파송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협력해서라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다섯 동력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섯 명이 동력해서 두 명을 파송하는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을 보내든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주일까지 팔라완 선교사진전이 있었죠 벽면에 사진이 쭉 붙어있고 선교 영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팔라완 선교 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철 목사님 또 정조원 오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팔라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마다 파송되어져 있고 또 협력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든든한 배경이 되어졌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승천하시기 전에 2, 3, 7을 살리도록 전도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자 또 선교사들에게요 내 증인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곧 예수 글소의 증인이에요 참된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글소잖아요 글소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왕, 참된 절상, 참된 선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글소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 글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글소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무너진 곳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유목사님 올해 3월 1일 날 결혼 주례를 하시게 되었어요 저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따님이 신부로 이렇게 서게 되었기 때문에 또 신랑은 임만우 교회 청년이었죠 이제 예배 결혼 예식에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주시고 무너진 내 곳을 살려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무너진 개인 가정 교회를 살려라 무너진 곳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또 모든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무너진 개인과 가정 무너진 교회 살려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내다보는 2, 3, 7 전부 무너져 있어요 우리 주변이 온통 무너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현장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에 그랬습니다 온 유대는 무너진 가문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직장과 무너진 사업장을 살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생업에 오렴을 겪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무너져가는 모든 생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무너진 버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곳이 무너진 이 버려진 곳 무너진 사각지대 무너진 사망지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요 사마리아를 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땅 끝까지 그랬습니다 무너진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보금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행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술소의 증인입니다 보금이 핵심 되시는 예술소를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2, 3, 7 나라를 살려야 하는 성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면 나 자신부터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이라도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무너진 얼마든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금 안에서 언약 가진 여러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술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인 1조처럼 무너진 2, 3, 7을 위한 현장의 증인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 3, 7을 향한 보금의 증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5인 1조는요 2, 3, 7을 향한 보금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곧 이 5인 1조는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라는 특별 명칭이 붙여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이 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교회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교사들은 한 교회에 속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중에 선지자와 교사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되어졌는데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한 일이 뭔가면 오직 전도와 선교를 하는 가운데 보금의 말씀만 증거했어요 오직 보금만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성경 내용을 자세히 풀었다 그랬어요 자세히 풀어서 설교한 것을 13절에서 49절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글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다 증거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글소를 보내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이 보금의 핵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보금의 핵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 반대로 말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보금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이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보금을 전하다 보니까요 문제도 왔죠 시기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그런 우려움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금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놀라운 열매를 또 놀라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본문 13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가 너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이미 이들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들을 세운 이유가 생명 살리는 것 무너진 곳 살리도록 하나님 이들을 파송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2, 3, 7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들을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해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을 지역의 빛으로 여러분을 2, 3, 7 나라의 빛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언양만 잡으면 구원 받기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다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언양만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교회에도 전반기에 온라인 새생명 초청 기간을 정하고 등록을 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졌어요 온라인 등록 정말 참된 등록이 되어질까 그렇게 좀 의심 아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교구 내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또 결과를 보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영접도 되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교회에 등록시켜줘서 감사하다고요 교회에 감사한금을 전사님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했다가 또 교회로 나와서 같이 또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현장 등록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 이런 많은 생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등록된 분들을요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또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구에서는 온라인 새 생명 초청 기간을 가지면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적었잖아요 그 중에서 교회화시키고 남은 전도 대상자들 1114명 명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명단을 우리는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명단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캠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캠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리 캠프 그러면 자리 캠프 전도사님이나 지역 사역자 조장이 같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여주고 또 전도하도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리 캠프하자 그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대상자들에게 전화하고 보금전에서 교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캠프하자 그럽니다 현장 캠프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명단 그 명단이 바로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소 캠프 평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물론 힘을 모아서 캠프도 하고 등록도 해야지만 평소에 늘 꾸준히 캠프하자 그리고 이 캠프는 한 기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자 지속 캠프 네 가지 캠프를 우리 대교구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요 코로나 상황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바울과 바나와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현장에 보금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보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구의학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금 예수 글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보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곧 예수 글쎄의 보금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급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의 생활하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출애급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급 사람이 섬기던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제사로는 하나님을 용하롭게 할 수가 없는 걸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금 보금을 회복해라 희생 제사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급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의 7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인만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그런데 이사에게 주신 원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구주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글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글소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삼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너 자신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보금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는 거예요 이 보금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정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능력 오직 증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삼틸을 보금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절대 2, 3, 7 나라를 보금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어요 하루 새끼 밥 먹기도 어려웠다니까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구제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 3, 7 나라를 보금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2, 3, 7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1, 3, 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초대교의 성도들이 바로 세계보금화에 2, 3, 7 나라 살린 일에 주역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흑암의 세력은요 다른 것 절대 겁내질 않죠 흑암의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만 겁내고요 그리스도만 외치면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보금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원약을 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원약을 잡고 한자리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축만 그랬습니다 세게 살릴 능력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게 힘이 있다 없다 형편이 좋다 나쁘다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축만 그 능력으로 우리는 237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8 절대 불가능했던 초대교회에 주신 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를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237을 향한 보금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보금의 증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만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는요 힘든 사역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사역 가운데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정말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한 결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지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도자와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37을 바라볼 수 있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5인 1주처럼 237을 위한 현장과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가 이끄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